두이스크림 네! 초 pasus 인사드리겠습니다 튜디퐁스의 우비ล어스 안녕하세요 초 pasus입니다 그럼 이번 포인트 한번은 이렇게 쑥스럽게 머리가 긁적이면서 시작하지만 자연스럽게 끌리는 마음을 닿을 듯 말 듯한 좌석의 손동작을 표현한 게 포인트입니다! 예! 포인트! 안녕하세요. 영민이의 도입구조. 오! 제 파트야. 왜? 정말 어색해 보인다. 귀여워, 귀여운데? 저도 반대로 신유 형의 캐스터넬츠 파트 있잖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올라오잖아요. 그게 너무 그림이 예뻐서. 맞아, 맞아. 아주 탐나는 파트입니다. 와우. 도쇼. 오! 도쇼에게? 새로운 인사로 Say Hello! 도쇼랑 기격 대격하고 어? 뭐라 생각하는 걸 공부해야 해 보죠. 안 좋아. 내 앞에서도 눈에 밀어버린 inner 그정도 없어. 목을풍 들어 느낌 뭐 up. 우월하는 말엔 추석 있는 건 밤 밤이 자꾸 너 제게 가려고 내가 알 수 있는 너는 나의 애인해줘 어떤 순간에도 너를 찾을 수 있게 반대가 끌리는 첫 마법의 이유를 내일의 우리는 알지도 몰라 뜨거운 눈 봐 right now 신의 저 위에 너의 나랑 땡겨 워 워 워 워 눈이 살았 세요 너 저희가 또 옥상에서 다 같이 뛰었었잖아요 근데 그때 연출팀 분들이랑 감독님께서 아주 탁구공이랑 탱탱볼을 이렇게 동시에 도착했었는데 이거를 초고속으로 촬영한 모니터링을 보고 아 이거 진짜 CG같다 이건 진짜 된다 또 뮤비 썸네일이잖아 맞아 근데 또 날씨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완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생하! 고생하! 약간 저희 셋은 아니 이 셋은 약간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을 약간 예를 들면 어떤 말이 있죠? 까까까 예를 들어 막 아니 아까 하늘에서 오늘 막 유성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 저희가 엘이어서 또 근데 우리는 어 와 담뱉다 어어 별이다 어 별이다 생각 차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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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지훈아! 진짜 하고 싶은 말이지 지훈아! 내 것도! 어! 준비하고 나서 다시 시켜주고 해서 내 것도! 오늘 오늘은 약간 시그로 아니요 시그로 자부종 아닌가요? 저는 펭귄입니다 요즘 펭귄을 또 밀고 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알고 오늘은 늑대기 에이? 이션 오예! 우웅! 렛츠고! 펭귄부터 펭귄부터 펭귄! 펭귄! 신강지! 우와 잘한다!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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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 아!! 하나! 둘 셋! 찰칵! 오! 뭔데? 네번째 사진 하하핳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철깍 하나 둘 셋 철깍 귀엽다 잘 어울립니다 몰랐던 제 모습을 반지의 푼에 있는 사람으로 깨우시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라졌다의 반쪽 내 사랑이네요 사라졌다 내 사랑 내 사랑 내가 사랑 사랑 그런 느낌이죠 또 비슷하게 저의 부족한 점을 형들이 되게 바꿔주고 서로를 되게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여서 자기가 끌리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투어스가 더블테이크로 돌아왔습니다 우와 예스 저희 더블테이크의 포인트 안무는 바로 도입부에 앳더뻑자 하면서 이렇게 딱 농구를 슛을 하는 포인트 동작이 있거든요 더블테이크가 보여오는 긴장감 속에서 다음 라운드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놀라운 포인트를 만들어서 두 번 보게 만들겠다 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농구 경기하는 그런 농구 슛 동작을 포인트로 한번 형성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더블테이크의 잘떡 풍년은 아무래도 지훈이라고 생각해요 이왕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은은한 으른 섹시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훈이라고 생각해요 지훈이가 더블테이크를 머리를 까고 왔나? 오늘 보면 진짜 그날은 완전 그만인 날이에요 미쳤습니다 지훈이의 모든 것을 다 공짜로 볼 수 있는 기회 더블테이크 바로 프리 공짜 프리 프리입니다 프리입니다 당연히 사이 )" 만든 거 있잖아 그거. 저희가 길거리에서 만났다 하면 이제 사이포즈가 아니라 이렇게 한 번 인사를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한 번 했었었거든요. 혹시 투어스인가요? 그래서 만나면 하는 걸로. 들었다. 와 진짜 들었다. 진짜 들었어. QT의 대빙사. 반칙 손으로 가요. 띵. 와. 다시 총관련이 들려요. 역시. 유도하는 거 한번 할까? 유도하는 거. 아이스. 아이스. 내가 내가. 뭐야. 하트였다. 아. 역시 힘들다. 하트. 엔딩. 아. 아.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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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힘든데요? 이게 매력이다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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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больше. 오케이. 오늘 나랑 더 실очь 보러 갈래? 같이 가자. 항상 아침 일찍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따라와서 은 Anderson 응원을 알게 해주고 언제 어디서든 사랑해주는 우리 예쁜 사이들 앞으로도 우리 오래오래 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생방송 중에 중계된 실시간 데뷔 투표 점수를 하신 결과 더 쇼초이스의 주인공은 구원!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저희 와인사들 응원해주시는 저희 다이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멤버들 너무 고생했고 또 저희 멤버들의 부모님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저희 부모님들께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사이들! 사이들 덕분에 이렇게 값지인 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멋진 상 안겨주신 더 쇼에게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투어스가 더 쇼초이스 후보에 올라왔는데요. 만약에 1위를 하게 된다면 저희의 귀여운 멋진 투령이와 투냥이를 이렇게 어깨에 얹고 머리에 얹고 귀엽게 들고 다니면서 앵콜 무대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너무 띄워있어요! 네 여자친구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고소서 일을 미뤄고 들어가 저희가 더 쇼에서 이제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저희 멤버들 비롯하고 이제 저희 많은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또 사회 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 분 첫 받는 1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뜻깊은 상인 것 같아요. 정말 의상을 주신 더 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을 꼭 드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계기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투어 살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장하는 투어innen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인분들께 사랑합니다. 전면 시작!